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6월 모의고사 관련해서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고 습도도 적절하고 풍향풍속도 적절하고 낚시하기 정말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낚느냐 우리 학생분들 낚아서 제가 이 좋은 설명을 한번 듣게 해드리려고 제목을 약간 제가 공격적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불편하신 분들 계실까 봐 되게 걱정이 되는데 6월 모의고사 이번에 여러분들 보셨던 빈칸 4문제를 6분 안에 커트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그런 방식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번에 모의고사 관련해가지고 진짜 속는 셈치고 한 번만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영상 한 10분 정도 아마 나올 건데 이 10분 정도 만에 여러분들 마지막에 대학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한 번만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번 모의고사 관련해가지고는 선생님이 오늘 29번부터 40번까지 실전 프리스타일로 해설 강의를 찍었어요. 실제 서울대 경영학부를 정시로 합격하고 경찰대학을 한자리등수로 합격하고 의대 장학생으로 붙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지 한번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캐스트랑 아마 비슷한 시점에서 해설 강의가 올라가게 될 거고 12문제짜리에요. 이번에 6월 모의고사가 우리 학생분들이 막 어렵다고 하는 것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특이점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특이점이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 일단은 선지 선택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얘기에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 선지는요. 전체 문항 굉장히 다 선명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선지가 불분명했던 문제는 사실 거의 없었다고 판단이 되고 정확히는 독해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왜 독해 난이도가 높냐? 추상 지문이 굉장히 많았어. 독해를 해보니까 추상 지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일까? 근데 추상 지문이 뭐가 문제냐면 보통은 구체적인 지문들 같은 경우는요. 그래 전반부에 읽었던 정보가 머릿속에 세팅된 상태로 밑에까지 쭉 내려가. 그러니까 앞부분의 내용을 안 까먹으니까 뒷부분 독해가 잘 되거든요. 그런데 추상 지문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전반부 내용을 까먹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앞부분 읽었는데 4, 5줄 정도만 내려가도 앞에서 했던 내용이 머릿속에 기억이 안 나요. 그게 추상 지문들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상 지문들, 어려운 추상 지문들을 선생님이 카운터 치려고 깨부수려고 만든 방법이 사실은 스키마 레퍼런스라는 기술 자체가 추상 지문 깨부수는 거, 전반부의 정보를 마지막까지 가져가서 정보를 누적시키면서 서포트를 받는 방법으로 만든 게 스키마 레퍼런스예요.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씨만 쓸 수 있으면 누구나 쓸 수 있으니까. 선생님 캐스트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야. 그래서 추상적인 지문들, 문제 푸는 데는 우리 독해 방법이 카운터예요. 이게 최고예요. 그래서 영어 난이도가 쉬워지면 내 기술 같은 거 없어도 여러분들 다 읽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영어 난이도가 요즘에 평가원에서 점점 올라가는 추세라며. 그러면 이런 기술 하나 정도 갖고 있었을 때 나쁠 게 전혀 없는 거지. 이런 기술 하나 정도 갖고 있을 때. 그런데 또 반대로 오히려 또 쉬웠던 부분들도 있어요. 중간까지만 제대로 읽어도 서술의 초점 제대로 잡고 여러분들이 타겟팅해서 읽으면 답이 나오는 문형이 굉장히 많았어요. 절반만 읽고 답 나오는 애들이 많았어. 그래서 선생님이 해설강의 찍을 때 전체 29번부터 40번까지 독해를 할 때요. 3분의 2 이상 읽은 질문 거의 없어요. 끝까지 다 읽고 풀어야 했었던 게 두 문제인가 있었고. 나머지는 3분의 2 아니면 절반. 그래서 재미있게도 이번에는 빈칸 추론이 거의 다 절반 내지 3분의 1 정도 읽고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논리적으로 비약 없이. 답 다 알고 찍는 게 아니라 납득을 시켜줄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목을 오늘 이렇게 잡은 거예요. 6월 모의 빈칸 4개. 6분 안에 커트 내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가능했어요. 근데 시간 배정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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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마지막 문제에서 3분 걸렸어요.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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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근데 진짜 그게 납득이 가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그게 되나 안 되나. 기술을 쓰면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분들 상처받지 말라고 선생님이 좀 위로를 해드리면 이번에 문장 삽입이 난 제일 어렵더라. 1등. 추상질문들도 있고 뒷부분까지 다 읽어야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문장 삽입이 최고래였고요. 그거 미친 어법이 어법은 수동태로 해가지고 정답 되게 쉽게 줬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 알 수 없는 글을 준 거예요. 무슨 아프리카 사람들 아프리카 비하 발언이 아니라 우리랑 언어가 다르니까 다른 언어를 얘기하면 유럽 말이 됐든 아프리카 말이 됐든 블라블라블라블라를 못 알아듣잖아.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영어는 영어인데 도대체 뭔 소리일까? 의식의 흐름기법도 아니고 그냥 추상적인 글인데 예시도 없고 막 해서 알 수 없을 만큼 복잡한 글들을 줬더라고. 물론 나는 독해 다 하면서 풀었습니다만 그래서 애 먹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양문 아 이거 문제 좋더라. 요양문 까다로웠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요양문도 다 읽고 푸는 문제 아니었어요. 절반 정도 읽고 다 나오는 문제였는데 얘네들이 어려웠었던 게 여러분 다른 게 어려운 게 선지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글이 추상적인 글이라서 그래. 추상적인 글이 예시나 상수를 안 줘버리면 지독이 어려워. 예를 들어서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내가 예를 안 들어준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그럼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죠? 그런 거야. 일식 월식 이런 거 설명하면서 예를 안 들어주면 그림이 없이 그냥 말로만 설명하면 어떻게 알아듣겠어? 그래서 추상 지문이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추상 지문을 깰 때는요. 스키마 레퍼런스로 깨야 돼요. 이거 스키마 레퍼런스로 깨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뚝가 패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독해왕 모자도 오랜만에 쓰고 나왔습니다. 독해왕 모자를 쓸 때는 가구나 결심 같은 것들을 했을 때 보통 이런 거 써요. 이거는 루피의 밀짚모자 같은 거예요. 내가 메가스터디에서 독해왕이 꼭 되고야 말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한번 빈카츄론 4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 나가지 말고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빈칸 추론을 1분 안에 조졌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앞빈칸이든 중간빈칸이든 끝빈칸이든 빈칸은 앞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내용을 파악을 못하면 빈칸 추론 자체는 어려운 거야. 빈칸 근처만 있고 딱 푼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쉬운 빈칸은 되는데 어려운 모의에서는 박살나요. 9월 평가원 6월보다 쉽지 않습니다.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뭔가를 확립하려고 시도할 때 시도할 때 근데 뭘 확립하냐면 what is mint니까 뭐뭐에 의해서 의도된 바예요. 그러니까 무엇무엇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디지털 보존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디지털 데이터 같은 것들과 관련된 보존 이것들의 목표 그래서 서술의 초점이 확보가 딱 됐다. 이게 뭐에 대한 글이구나 싶으면 나는 반사적으로 옆에 한글로 이렇게 적어요. 이게 스키마 레퍼런스예요. 그러면 적어놓으면 글의 중후반부까지 쭉 내려가도 이 정보를 기반으로 문제로 풀 수 있어요. 독해가 오히려 빨라져요. 이거 좀 쓰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샤프로 쓰는데 몇 초 그거 아끼는 것보다 뒤쪽에서 이해가 잘 가서 정답 픽스가 빨라지니까 거기서 아껴지는 시간이 더 커요. 그래서 뒤에 봅니다. 그런데 더 퍼스트 퀘스천은 뭐냐면 that must be addressed 다루어져야만 한데 강조사 나왔어. 엠파시스 리딩에서 얘기 많이 해줬죠. 중요한 거야. 그러면 꼭 다루어져야만 하는 첫 번째 퀘스천이면 중요한 거잖아. 더군다나 콜론 달고 왔어. 콜론 달고 왔으면 뒤쪽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 상술이야. 중요한 내용이란 얘기죠. 그럼 퍼스트 퀘스천은 뭐냐면 what are you actually 네가 실질적으로 보존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뭐냐. 그러면 보존 대상은 뭐냐. 이걸 물어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디지털 보존이라고 했으니까 데이터나 정보 같은 거 아닐까. 이렇게 1차로 추론이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추론력이 많이 올라간 거예요. 이해력 사고력. 그러니까 이런 걸 목표로 해서 독해 공부를 하셔야 돼. 그냥 글씨만 쭉 읽고 머리에 남아있는 잔류 기억으로 해서 정답을 딱 보이는 걸 클릭한다. 중학생 수준의 독해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정보를 뽑아내고 보존 대상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디지털 보존이라고 했으니까 데이터 같은 거 아닐까.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영어 100점 맞고 항상 1등급 나오려고 하면 이 생각 과정을 근데 여러분들이 건너뛰어요. 영어 공부를 할 때 가르치는 경우도 드물고 학생들도 생각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안 늘어. 영어가. 근데 이제 봅시다. 좋았어. 데이터 같은 거일 것 같은데 그런데 명확화돼요. 뭔가 알려주는 거야.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오케이 잠깐 한번 끊어. 내가 엠파시스 리딩에서 항상 얘기해주는 대조군 비교대조 나와요. 지금 디지털 보존하고 비교대조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아날로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얘는 대조군이야. 대조군에서는 보존대상 자체가 명확하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아날로그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정보와 관련된 어떤 내용 자체가 풀 수 없을 정도로 고정되어져 있어요. To the physical medium 물리적인 어떤 매체에 고정돼 있답니다. 정보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메모를 해서 생각을 해봐요. 이게 뭔 말일까? 정보적인 내용하고 뭐하고 고정이 돼 있다. fixed라고 했으니까 물리적인 매체하고 하나로 묶여 있답니다. 이렇게 무슨 말이야? 내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설계도 같은 것들을 보존하고 싶어. 아니 봤어. 그 내용이 보통은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노트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훈민정음 훈민정음 훈민정음이라는 내용 자체가 훈민정음이라는 책 안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게 얘를 보존을 해버리면 얘도 보존이 되고 얘를 보존을 하려면 얘도 보존을 해야 된다. 라는 거지. 자 그럼 프리딕션 해볼까요? 제가 항상 강의에서 강조하는 프리딕션 그러면 그러면 비교 대조인데 디지털 보존에서는 얘랑 똑같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 이 문장을 기준으로 생각해봐. 픽스드 돼 있을까? 픽스드 안 돼 있을까? 픽스드 안 돼 있다는 내용이 나와야겠지. 그래서 이제 또 생각해보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누가 올린 글들은 복사해서 갖다 붙여서 다른 매체에 갖다 붙여버리면 그걸 자체는 유지가 되네. 내용 자체는 유지가 되잖아. 그러면 어떤 특정한 인터넷 사이트에만 그 정보가 고정돼? 아니면 여러 저장소에다가 나눠서 저장을 할 수가 있어.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붙어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고정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내용이 나올 거야. 그래서 내용하고 매체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을 거냐. 분리. 이게 비교대조예요. 엠파시스 리딩에서. 근데 이렇게까지 읽는다라고 하면요. 근데 이렇게까지 못 읽어도 돼요. 이 문제에서 선생님 강의 배우는 제자가 아니어도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인더 디지털한 환경에서는 비교대조지? 맞지? 딱 비교대조로 나오지? 그러면 얘는 고정돼 있다라고 했으니까 비교대조되는 애는 분리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갖고 가는데 미디어 즉 미디어 매체는 무엇의 일부분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끝내준다. 아 그래 나 안다고 매체랑 내용이랑 분리되어 있겠지. 그러면 여기 빈칸에 들어가야 될 거는 그냥 내용이잖아. 내용. 내용 관련된 걸 담을 수 있는 거. 가자! 트라이! 해가지고 이제 선지를 봅니다. 플랫폼? 어떤 사이트 플랫폼이냐 이런 거? 저장소? 아니면 챌린지 도전해? 아니면 트라이스포메이션을 한단 말입니까? 뭐 변신 로봇이에요? 컨텐츠를 담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메시지. 내용. 이해갑니까? 근데 이게 선지가 헷갈려요? 내용 담을 수 있는 단어는 3번밖에 없잖아. 나는 항상 강의에서 이거는 뭐 선생님 모든 강의에서 다 나오니까 대조군이랑 강조군, 비교대조, 서술의 초점 이런 거 강조하고 이거 문장 대구까지 이루는데 여기서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주겠니?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줘? 당연히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 비교대조니까 반대 내용이 나와야지. 여기서 고정된다고 했으면 얘네 둘이 고정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 글이 뭐에 대한 얘기인지 정도 파악을 하고 서술의 초점을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능이 그만큼 안 되잖아. 머리가. 너나 나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보고 푼다 그거야. 이게 추상적이잖아. 상당히 추상적이잖아.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 데이터가 보이는 게 아니니까. 아 눈으로 보고 풀어. 정보적인 내용하고 물리적인 어떤 매체하고는 고정. 여기서는 분리. 그럼 분리된 내용. 얘의 일부분이 아니다라고 해버렸으니까 내용의 일부분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거 내용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진짜 추론이에요. 여러분. This is 빈칸 추론. 이게 빈칸 추론이라고. 알았어? 이게 빈칸 추론이야. 나는 이런 걸 배웠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는 논리적으로 100%죠. 여기까지 쭉 스키마 레퍼런스 치면서 오는 거. 이 화면으로 해서 지금 6줄. 근데 여러분들 문제집으로 했을 때는 그것보다 더 적을 수 있지. 추상적인 글들은 막 쓰면서 독해하면 끊어있기 하면서 잠깐 잠깐 쓰거든. 전 슬래시 쳐놓고 잠깐 생각, 슬래시 생각, 슬래시 생각 이렇게 가거든요. 슬래시 친 부분으로 돌아가. 메모 살짝 쳤다가. 이렇게 따지면서 가면 오히려 생각이 깊어지니까 독해 속도가 더 올라가. 고민을 오래 안 하고 그 매에 그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머리 멍하고 답답한 상태로 독해를 안 해.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그래야 머리가 좋아져. 뉴런이 연결이 되고 발달이 되고 전기 신호가 시냅스 속에서 폭풍 치면서 독해를 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거는 선생님이 해설 강의할 때 읽어드렸는데 오늘은 캐스트니까 패스예요. 이건 답은 다 나왔잖아. 그 두 번째 문제 볼까? 이건 더 쉬워. 자, 봐라. 이것도 진짜 쉬워요. 이거는 글이 더 쉽거든. 이것도 추상이잖아. 근데 약간 보면 추상이죠. 그래서 이번 어렵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안 겪어 푸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지. 근데 스키마리프라스 훈련한 사람들은 이건 진짜 밥인 거예요. 창의성. 서술의 초점이 창의성이야. 창의성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정의되는데 생산이래요. 만들어내는 거.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 아이디어. 생산이라고 정의가 된다는 거야. 이 정도는 적어야 돼. 근데 그거는 두 가지야. 납을 하면서 유스플을 해야 돼요. 참신하면서 실용성. 참신성하고 실용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아이디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부분 읽어보면 되게 쉬워요.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으면 그닥 쓸데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와. 이것도 비교대조로 나옵니다. 그런데 와일 이러한 정의 자체가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자, 엠파시스 리딩 배운 사람들은 임포턴트 단어 그냥 못 넘어가죠. 지금 이제 나와 뭔가가 굉장히 중요한 창의성의 측면이 있다. 야, 이거 출제자가 알려줬잖아. 아니, 엠파시스 임포턴트라고 직접 줬잖아. 이거 중요해. 진짜 중요한 거니까 눈 똑바로 들고 잘 봐라고 얘기하면 진짜 중요한 거야. 거짓말 안 해. 이렇게까지 나왔으면. 엠파시스 리딩할 때 강의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이런 정보는 천천히 읽고 제대로 스키마 레포스 치고 가야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중요한 창의성의 측면은 종종 무시된다. 문제점 콜론까지 달고 나왔어요. 이제 진짜 중요한 문장이란 얘기죠. 눈 번쩍 띄워야 돼요. 여기서는 속도 다운. 독해할 때 속도 다운. 침착, 침착.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것은 잠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왜 생성하지? 우리가요. 금붕어처럼 이렇게 까먹어요. 바보같이. 잠깐 다시 해봐. 아, 맞다, 맞다, 맞다. 창의성이라는 거는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라고 했었고 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된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만드는 건데 아하, 이렇게 해서 맥락이 이어져요. 전반부 정보가 이어진다고. 이게 스키마 레포스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서술 초점 유지되는구나. 레얼리는 부정인데 최종 목표인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산하는 것 다음에 뭐가 있다라고 했냐. 그 다음에 뭔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최종 목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왜 적어요, 선생님? 아, 임포턴트한 어스펙트래. 근데 이걸 안 적어? 대부분 안 적고 넘어가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다음 장에서 풀 때 못 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선명하게 뭔가를 강조를 해줬으면 이 내용 자체로 정답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글쓴이가 굳이 임포턴트라고 했었어. 한 종류의 측면이다라고 얘기 안 했어. 임포턴트하다라고 해놓고 콜론까지 달았단 말이야. 그면요. 전 트라이 해봐요. 좋아. 그러면 서술의 초점은 지금 창의적인 아이디어 만들어내는 거라고 했으니까 자, 보자. thus. 이제 바로 트라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트라이를 한 번에 했을 때 답이 안 나오면 조금 더 읽어야 돼. 사실은. 이건 어쩔 수 없는데 나는 나오더라고 바로. thus예요. 따라서 창의적인 존재라고 저는 해석을 하겠습니다. 명사형으로. 아니면 창의적인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창의적인 존재는 어찌어찌한데요. 짜잔. 봐봐. 창의적인 존재는 일단 뭐 해야 돼?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야 돼. 그런데 이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 뒤에 뭔 내용 나오면 좋겠어요?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돼. 자, 어때요? 논리적으로. 맞죠? 근데 이제 이걸 적어놓고 보니까 생각이 되죠? 이거 안 놓쳐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엠파시스 리딩으로 이걸 잡았었어야 돼. 근데 봐봐. 창의적인 존재는 멈추지 않는답니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에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지금 아까 선생님의 엠파시스 리딩으로 중요하다. 이거 임포턴트다. 콜론이다. 막 하면서 난리 쳤던 그 문장 내용만. 그 문장만 딱 줬어요. 그럼 프리딕션 한번 해봅시다. 그 빈칸 뒤에는 어떤 내용 나와야 돼요? 멈춰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버리면 딱 깔끔하게 끝이지. 그래서 한번 볼까? 실질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는 필수적이다.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쓸데가 없다. 어때 쓸데가 없냐면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단계적으로 그 다음 단계에서 조용한 죽음을 맞이해버린다면. 폐기되버린다면.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트라이하면서 빈칸 뒷문장은 핵심 히트잖아요. 빈칸에서. 이 정도까지만 딱 잡아줬으면 이거는 빼박 확정이네. 왜? 이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한번 더 받아주잖아. 비유적 표현이지만. 그럼 100%지. 반복 강조니까. 두 번 이상 똑같은 내용 나오면 그것도 크리티컬한 포인트라고 선생님이 강의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 그러면 이건 나는 1분 컷이야. 이거는 진짜로 풀 때 처음에 풀 때 이렇게 풀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 예상한대로 빵빵 맞아 떨어지니까 와 이건 막 신나는 거야. 너무 재밌더라고. 세 번째 문제도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Because the environment 아 이거 어렵다고 다들 난리더만. 여러분 근데 이거는요. 진짜 잘 보면 이것도 6줄 컷이거든요. 그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도와준대요. 의미 있는 내부적인 어떤 처리 과정. 내적 처리 과정이에요. 우리 심리나 뭐나. 암튼 몸속이나 정신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적 처리 과정의 내적 처리 과정. 근데 구체적으로는 아직 모르지. 내적 처리 과정. 이번에 영어 어렵다고 하는 게요. 추상적이어서 어려운 거예요.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환경 자체가 내적 처리 과정에 영향을 줘요. 이걸 돕는다라고 해서 에이딩이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럼 이렇게 도식화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경험과 환경은 액트에스, 뭐뭐로서 작용을 하게 되냐면 커플드 시스템, 묶여있는 시스템 하나의 체계로 작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주관적인 경험은 어느 쪽이겠어요? 내적 처리 과정이야. 주관적으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딱 읽으면서 첫 번째 문장에서 얘는 둘 서술의 초점을 잡고 갔으면 지금 여기에서 분명히 뭐냐 환경하고 경험을, 주관적 경험을 묶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앞 문장에서 나온 게 이거 두 개밖에 없으니까 주관적 경험은 이쪽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메모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서술의 초점을 갖고 가냐, 못 갖고 가냐 이 차이예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뭐에 대한 글인가. 그런데 여기 봐봐. 엠파시스 리딩할 때 내가 자주 얘기해. 여기 따옴표 달고 나오는 애들은 겁나 중요한 거라고. 그럼 이거를 보통 묶어서 지금 생각을 해. 그래서 얘네 둘을 묶어서 생각한다고. 따로 떼는 게 아니야. 영향을 준다라고 했었어. 일단 근데 환경이, 내적 처리 과정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지만 근데 이러한 커플드 시스템으로 여겨지는데 이러한 커플드 시스템에서 this라고 해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왜? 상술이 붙잖아. 어떤 문장 뒤에. 중요한 문장 뒤에만 상술이 붙어서 보충설명 나오는 거거든. 이러한 커플드 시스템들은 can be seen. 보여질 수 있어. 여겨질 수 있어. 뭐로 강조사 나왔어. 완벽한. 확. 완벽한. 인지 시스템으로. 그 자체로. 뭔가 추가될 필요 없어. 얘랑 얘랑 두 개만 묶여 있으면 완벽해. 그래서 주관적인 경험은 확장됩니다. 연결됩니다. 어디로? Into the external, 외부의 환경으로. 오케이.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And by the person. 그리고 반대로 얘는 또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단 말 아니야? 그냥? 어렵게 보이지만. 오케이. 근데 내적 처리 과정이나 주관적 경험이 뭔지 몰라요. 나도. 근데 문제에서 안 가르쳐줬으니까 나도 몰라. 근데 어쨌든 이 내적 처리 과정하고 환경하고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얘기만 여기서 신나게 한 거야. 근데 보세요. 여기 이제 답 나옵니다. 외부적인 환경인데 그것에 학문적인 어떤 목표나 대상을 갖고 있대. 근데 이런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제도적인 법률 또는 어떤 장비야. 근데 여기서 얘네들이 무슨 관계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시를 안 들어줬으니까. 이키먼트가 뭐 한두 가지입니까? 그리고 제도적인 법률 관련해서도 얘네들이 왜 이런 건지 모르겠어. 근데 학문적인 어떤 목표나 대상을 갖고 있는 외부적인 환경 자체가 왜 이렇게 되는지도 메커니즘도 모르겠다고. 어쨌든지 간에 외부적인 환경 자체가 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까? 멘탈 정신적인 인스티추션은요. 정신교정기관 정신병원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수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주석으로 하나 주지. 주재자가 이걸 안 줬네. 그래서 뭔가가 돼. 근데 여기서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 주어가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외부적인 환경은 정신적인 이거는 그러면 내적이에요? 외적이에요? 내적이잖아. 인터널 프로세스 인터널 프로세스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거냐라고 했으니까 인터널 프로세스 관련된 예에 대한 설명이 나와주면 딱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해줬어요? 주관적 경험이라고 했으니까 이 주관적 경험 관련된 내용만 선지해 있으면 된다는 거지. 좋았어. 트라이. 그래서 뭐에 영향을 준다?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 그리고 솔루션이란 말은 여기서 사족을 단 거예요. 근데 일단은 주관적 익스페리언스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 이상의 답은 될 수 없다는 거야. 기가 막히죠. 무섭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읽으면서 주관적 경험이나 이런 것들 체크를 안 해놓고 도식화를 안 해놨으면 이걸 어떻게 외워서 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난도 빈칸 추론이에요. 근데 기술을 써서 풀면 아무렇지도 않아 예를 들어 사람이 싸워서 코끼리랑 어떻게 이길 거냐고 코끼리 입장에서 얼마나 하찮겠어요. 아우 닝겐 하면서 탁 차면 우리는 꼼짝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AK사치 소총을 하나 들고 수류탄을 한 세 발 정도만 딱 찼다라고 하면 상황은 바뀌는 거야. 걔네들이 우리한테 꼼짝도 못해요. 우리는 안전과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학을 안전하게 합격해서 가야 될 거 아니야. 꼭 싸워서 가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퀘스트 영상 시간 길어지면 근데 우리 학생들 안 볼 것 같은데 걱정이다. 근데 제목을 너무 낚시성으로 잘 달았죠. 근데 낚시가 부정적인 의미로 낚시라고 얘기한 건 아니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좀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빈칸 추론이 어려운 게 아니야. 내가 생각을 못하고 내가 사고를 못하는구나. 내가 그럼 지향해야 될 점은 뭘까. 내가 영어 실력을 끌어올려서 앞으로 평가하는 영어 어려워진다는데 그럼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향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영어 더 올려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 지향점. 내가 신나게 아프리카 코끼리 얘기를 하다가 다시 돌아왔어도 아까 메모 쳐놓은 내용은 사라지지 않아. 이걸 머릿속으로 떠올리려고 하면 한참 걸려. 근데 이걸 눈으로 보면 바로 볼 수 있어. 그래서 기억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 사고에만 몰빵을 때릴 수 있어. 사고에만 내 뇌적 능력을. 근데 우리 학생들 중에 일부 학생들은 사고력이 떨어질까 봐 메모를 안 친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내가 웃겨요. 그러면 전투력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코끼리랑 1대1 맞짱을 떼때도 맨주먹으로 싸우십시오. 죽고 나서 후회도 늦습니다. 재수생이나 상수생이 돼가지고 후회할 겁니까? 그때 기술을 쓸 걸 막 하면서 그리고 이제 헷갈릴까봐 이것도 좀 얘기를 해드리면요. 이거는 주어가 환경이잖아요. 주어가 환경.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나오냐. 이 선지 자체는 아 다시 다시 지금 이거는 정답이 지금 주관적 경험이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얘는요. 환경에 그래서 환경 자체가 주체가 돼요. 메인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4번 선지는 절대 정답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5번 선지도 어느정도 정답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주관적인 경험을 직접적으로 언급해준 1번하고 5번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이거는 그냥 주관성. 얘는 주관적 경험. 뭐가 더 직접적이에요. 주관성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다양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얘는 너무 직접적이니까 1번, 5번하고 웨이팅을 해보면 당연히 1번이 다르지요. 이거는 빼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오류도 아니고 논쟁도 없어요. 근데 이런 판단도 자꾸자꾸 해봐야 돼. 생각하면서. 근데 그걸 안 해보면 안되고 머릿속으로만 암산하려고 하니까 맨날 안되는 거야. 직접 쓰면서 눈으로 보면서 해야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한 문제 남았는데요. 이거는 꽤 어렵더라고요. 음악과 관련된 지각 관련해서 다룬 거. 그게 다 추상이야. 미쳤다. 내가 이거 쉽다고 생각하면서 이걸 풀었는데 지금 다시 해설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진짜로 어려웠어. 이게 근데 내가 정확하게 분석한 거야. 추상 지문이 많아서 어려운 거야. 그때는 스키마 레프라스야. 이거 하늘이 나를 돕는다. 이거 카운터 치는 거는 내 방법이에요. 카운터 치는 방법은. 추상 지문들 카운터 치는 거는. 근데 이것도 왜 겁나 쉽다고 선생님이 얘기하냐면요. 사실은 다 읽었어. 이거는 그러니까 다 알록달록하죠. PPT 만들면서 쭉 읽었는데 근데 정답 자체가 너무하게 좋더라고. 앞에 내용을 여러분들이 하나도 몰라도 아무 상관도 없어요. 여기서부터 정답 근거만 잡을게요. This is not to say.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There is complete uniformity. 완벽한 일치가 완벽한 일치 이것도 한번 배우세요. 여러분. 일치가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어. 그러면 완벽한 일치라는 얘기야. 완벽한 일치 아니라는 얘기야. 완벽한 일치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이렇게 하면 안 헷갈려. 근데 이거를 그냥 눈으로 보잖아. 여기 낫을 못 보고 또 헷갈려. 예. 낫깁니다. 그래서 there may be 있을지도 몰라. 때때로 불일치가 있을 수도 있어. 라고 했어요. 그래서 불일치 가능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제 빼봐. 심지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뭐와 관련해서 방식과 관련해서도 그 음악적인 어떤 단어를 쭉쭉쭉 주고 근데 여기에서 벗을 달았어요. 하지만 나는 지금부터 역접일세라고 하면서 반대로 한번 고쳐보자. 라고 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은. 그러면은 완벽한 일치가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완벽한 일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치나 동일성을 긍정하는 내용으로 오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나 이거 뭐에 대한 글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심지어는 토널리티나 나 이게 박자라는 뜻인 것도 몰랐어. 이거 문제 풀다. 사전 찾아보고 알았어. 피스라는 거는 음악이든 미술이든 작품에 보통 피스 붙이니까 얘는 알고 있었고 그러면 음악 관련된 거 몰라도 정답 한번 봅시다. Commonality 공통성 Between Us 우리들 사이에서의 공통성 일치함 유니포마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아웃웨이라고 했으니까 무게가 크다. 라고 했어요. 무엇보다 무게가 크냐 차이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차이에 비해서 공통성이 공통점 자체가 차이점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사람들 사이에 어느 정도 일치가 가능하다라는 거랑 일맥상통한 것이 정답 4번밖에 없어요. 나머지 선지는 완전 이상한 내용들 얘기해줘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올 때 도식화를 시키면서 OX 치고 어쩌고 하면서 눈으로 탕탕탕탕 보고 하니까 흔들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 바보같이 1,2,3,4,5번 선지 읽을 때 내가 바보같이 꼭 그러거든요. 1,2번 읽다가 잊어버려요. 내가 찾아야 되는 정보를. 그런데 우리는 3번 독해하고 나서 맞다 맞다.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것만 찾으면 되지? 이렇게 찾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까먹었다가 이게 다시 생각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풀이 방법 자체가 추상 지문에 대한 카운터예요. 추상 지문에 대한 카운터. 그래서 스키마 레퍼런스나 엠퍼스 스트리딩 뭔지 모르겠으면 내가 올려놓은 퀘스트 좀 봐봐. 재밌어요. 여러분들 선생님 강의 다 볼 필요도 없어요. 심화 유형 독해나 심화 유형 독해 라이트 정도만 딱 봐주셔도 다 배울 수 있어요. 영어 성적이 많이 부족하다? 기본 유형 독해나 기타 유형 독해 같은 것들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상담글 남기면 내가 직접 다 답변 달아드립니다. 공부 설계도 해드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9월 모의고사 볼 때까지 이제 3개월 남았잖아. 3개월이면 충분히 뒤집어요. 이거 금방 배워요. 이거는 금방 배워. 애초에 설계가 그렇게 복잡하게 된 기술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추상 지문 깨부수는 방법은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진짜로 The only tool이고 The best tool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면 이거 조금 쓰면서 보는 게 어려워. 근데 내 스타일로 해서 선생님이 독해할 때 이해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금방 마음에 들었으면 합류해 봤으면 좋겠어. 제로 빼기야 말 그대로. 선생님도 지금 최단시간 안에 치고 올라가는 중인데 여러분들도 최단시간 안에 치고 올라가서 성적 올려서 이번에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시험 최고 좋은 등급과 성장 맞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전력으로 서포트하겠습니다. 오늘 6월 모의고사 총평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건 총평정 퀘스트인데요.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이 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